어 야 정말 오랜만이야 진짜 다들 힘들지 요즘 세 달 전에 수업했지? 세 시간 그리고 이제 우리 세 달 후에 만나는데 그 안 끊어져서 일단 너무 고맙고 내가 수업을 안 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돈을 못 받으면 학원이 운영이 안 돼 계속 지금 독적 전화 받잖아 빼라고 저기 학원이 이렇게 수강생도 없는데 뭐 털어왔지냐고 그래가지고 좀 도움이 필요한데 야 다행이다 얘들아 어 그래 이 감성 그래 처음처럼 플렉스 이거 얘들아 요즘 괜찮아? 여기 재수생 있잖아 그치? 민성아 그래 요즘 그냥 소주 먹는 거는 굉장히 트렌드에 뒤처진 행동이야 얘들아 근데 이게 왜 나한테 이 우리 학원에 들어왔을까 생각해보니까 머만한 마이크 때문에 플렉스 붙이잖아 복습까지 플렉스 했어? 오늘 일단 플렉스 해보자 이게 이제 너네 그 뭐냐 유튜브? 이런 데 올라와가지고 어 이게 좀 들어온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수업 뭐지? 일탈 행동이지? 아 그럼 세 달 전에 했어? 오케이 그러면 요거 먼저 요거 먼저 선생님이랑 좀 잡고 가자 빠그 겨무시 전국의 힙합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러 어그로 끌었다 너네 그 그 염따 알아? 염따? 그 염따 님이 결국에는 이 플렉스의 주인공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어떻게까지 광고까지 들어오게 됐냐 너네 예전에 무한노정 도라이 콘테스트를 했어 그 콘테스트에 출연은 하셨거든 일단은? 도라이 콘테스트에 참가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았어 이게 이제 수년간 음악저커스를 혼자 하다 보니까 바로 오에용 오에용 딩고하고 딱 콜라보를 해주면서 여기서 엄청나게 팍 하고 터뜨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? 강조 좀 하자 한국 힙합 어워즈 최우수 아티스탄까지 딱 플렉스 하잖아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 그거를 갖다가 인스타 라이브를 켜고 야 이제 랩을 못하면 인스타 라이브를 해야 돼 알지? 래퍼 그 감성 소주 딱 먹으면서 나 이거 완전 찢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처럼 소주를 먹고 그 소주를 먹는 걸 광고주가 본 다음에 이 처음처럼 콜라보 한 번 하자 이 소주 광고 완전 그 아리따한 여자 연예인분들이 주로 하는 그 광고였단 말이야 혁신에 또 혁신을 얻는 그 감성 염자 처음처럼 플렉스 이렇게 나왔지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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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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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다시 어 내가 내가 어 내가 먹는 거지 이거를 나까지 진짜 이게 이게 딱 와줬잖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의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래 빠그 검주별로 딱딱 들어왔지 얘들아 일단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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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? 뭐야? 자 자 자 어 이거 봐 얘들아 이거 이거 바로 소개를 해보자 자 자 자 그래 지금 입맛 다시지 말곤 저기 민성이 만드 돼 지금 오늘 여기 재수생 한 명이잖아 360 응 360ml 완전 포멀한 거잖아 이거는 혼술 요즘 나도 술을 먹어 진짜 레전드 그래 그래 이거는 요 400ml 야외 응 이거 다 흔들 수 있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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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그래 간달프인 줄 알았다 자 자 자 자 이건 조금 어디 팝카스 느낌 나지 그래 이거 조심해 이거 헷갈리지 말고 F L E X 그 다 있어요 아 입맛 다시지 말고 대학 가서 많이 마셔 대학 가서 알았지? 빠그 야 야 야 자 일어나 진짜 마지막이야 좀 지체가 됐는데 진짜 마지막이야 얘들아 이것만 진짜 듣고 가 민성 일어나 너 너 또 재수해 자 뭐라 썼어 I say yamda you say yamd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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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좋아 자 지금 술병이 지금 아래 이렇게 4개 뒀거든 병뚜껑을 따면 여기 안에 글씨가 있어 이거를 4병 딱 해가지고 염다 박을 딱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야 혼자 좋은 거야 혼자 기분 좋은 거야 그래 집에서 소확행이야 소확행 인스타 찍어서 올려 좋아요 500개 일단 첫 번째 한번 보자 나오면 레전드야 나오면 레전드 넘버 원 따 괜찮았다 자 오케이 넘버 투 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염 끄만 나오면 되잖아 넘버 진짜 주장 없어 아 제발 아 제발 진짜 이거 레전드인데 나 오늘 진짜 진짜 집에서 그냥 갖고 온 건데 아 아 따 아 진짜 진짜 마지막 진짜 최종 진짜 최종점 JPG 4행시 안 듣고 싶어? 따블로가 따릉이를 탔다 빨리 타다가 크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생했다 고생했어 조금만 쉬고 가자